안녕하세요 런닝맨의 지석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닝맨 강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닝맨 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리장선 만리장선 보고 우리가 되게 신기하다고 사실 만리장선이라는 게 워낙에 대단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너무 놀랐고 이번에 북경 와서는 사실 뭐 저는 사실 와서 서커스가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보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북경 오리를 정말 입는데로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어제 개요리 먹었어요 개? 푸드 스트릿 있잖아요 등 같은 거 많이 달린데 홍등 홍등 등 같은데 개요리 랍스터 가장 설레는 요일이기도 하지만 개린 글을 좋아하잖아요 클럽 가장 설레는 요일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요일이기도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요일이라고나 할까요?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요일이라고나 할까요? 건강이 앤 아범맨은 그 느낌이 딱 들지 아 어느 정도는 일이니까 비즈니스니까요 일을 하면서 글쎄요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뭐 그럼요 아 앨범이요 예 사실 노래는 항상 늘 저희 가수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음악을 준비하고 있고요 좋은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한국에서 OST 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요즘 많이들 듣고 계십니다 아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뭐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여자보다는 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제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여자를 좀 예 예 근데 내가 종국이를 아는데 사실 종국이는 종국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 여자분이 종국이를 너무 좋아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스타일이에요 예 맞아요 사실 꼬시기 제일 쉬워요 존배이던지 막 좋아하면은 특히 해서 그냥 다기도 좋아하게 좋아해요 그냥 종국이 계속 좋아하면 언젠가는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꼬시기 쉬워요 정말 아 저요?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요? 글쎄 뭐 저는 다 좋은데 어 임팔라가 좋습니다 왜요? 임팔라라는 클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임팔라라고 클럽을 한국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홍보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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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임팔라라는거에요 약간 통역하시는 분이 이게 좀 농담으로 하는건지 그치 농담이 살짝 농담이고요 이게 유행어가죠 유행어가 아 ecc 그치 워 breach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그ница 너무 아름다워. 당신은 아름다워. 당신이 아름다울 수 없이 위협을ن zut Federated. 당신은 아름다워. 당신은 아름다운 아름다워 당신이 아름다워. 모든 카드 영수증 이런 거 다 클럽 클럽만 안 갔어도 제가 집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이형은 이제 헬스클럽 가고 클럽 저도 클럽 넌 아빠 클럽 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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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발 홍금보 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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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치랑 그다음에 오다란 임다라 임다라 아 임다라 아닌데 수도잔 오달 오맹달 오맹달 주성치 주성치 오다 오맹달 오멩달 싸웠죠 싸웠죠 싸웠다 그러더라고 화해했어요 네 2 화이트 다시 화해했어 둘이 빨리 화해해서 진짜 꼭 런닝맨 나오시면 나한테 죽었어 둘이 영광 영광 그만드시구요? 그만드시구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형부터 이게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볼로서시 볼로서시 이렇게 런닝맨 팬미팅 하기 위해서 북경에 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사랑해주시고 아끼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한국에서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했어 와우 네 아 일단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아 네 아 이렇게 좀 먼 곳에서 일단 저희를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뭘 하던지 여러분들 잊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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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런닝맨 나머지 멤버들 우리 유재석 형 광수 지효 이렇게 다 같이 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 저희에게 무한한 사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꼭 예 다 함께 모이는 자리 만들어서 또 우리 중국 팬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